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예비고1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요. 수학선행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를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도 많은 부담의 눈초들을 듣고 있을 거예요. 너는 이제 아직 중학생인데 너 고등학교 1학년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왜 벌써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선행을 하기는 할 건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두 번째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내용으로 선생님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왜 벌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일리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달력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지금 12월이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사실은 어저께 대한민국과 가나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거든요. 아쉽게 패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포르투갈전에서는 정말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이제 곧 12월이 오게 될 텐데 자 12월, 1월, 2월까지 이제 겨울방학이 치러질 거고 있을 거고 3월달이 되면 새학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3월달부터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3월달이 되면 여러분들은 새학기 증후군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됐고 뭔가 한 단계에 올라갔고 그치? 그리고 새학년이 됐고 새학기가 됐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누구랑 나는 점심시간에 급식시간에 같이 가서 밥을 먹을까?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동아리에 가입하려면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예쁘게 증명사진 찍어서 학교에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달이 되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바빠요. 그래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12달 중에서 가장 이 수업하기가 힘든 달이 3월달이 들었고 학생들이 너무 피곤해해서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3월달을 지나게 됩니다. 자 4월이 되면 뭐가 있냐면 수행평가가 있어요. 자 이게 원래 이 5월달에 중간고사가 있는데 중간고사가 있는 그 달의 수행평가가 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전달의 수행평가가 있거든. 근데 이게 중학교 때 수행평가라 완전히 체감되는 부담감이 달라. 왜냐하면 이게 내신에 반영이 되는 수행평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갖고 와요. 그래서 선생님 저 어저께 사회 레포트 쓰느라 예를 들면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이런 친구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자 5월달이 되면 네 여러분의 첫 번째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가 치러지게 되죠. 그래서 나의 위치가 딱 아 나 이 정도가 되는구나 를 여러분들이 몸소 정말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월달이 되면 수행평가가 또 있어요. 수행평가를 뭘 이렇게 열심히 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이제 학생들이 하게 되는 거야. 중간고사 때 내가 어느 과목에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수행평가를 잘 받아서 요거로 뭔가 좀 대체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또는 수학으로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것보다 예를 들면 어떤 과목에 내가 수행평가를 잘 해서 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더 높고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엄청 열심히 해. 그리고 7월이 되면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정말 바쁘지? 바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말고사 끝나고 내 8월에 여름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름방학은 약 한 달 정도 기간이 될 거예요. 9월이 되면 새학기가 시작되고 새학기 증후군은 없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익숙해져 있으니까 재미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도 수행평가가 있겠죠. 그리고 10월에 여러분들은 중간고사를 치르시게 돼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12월에서부터 10월까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 10월을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고사는 고등수학 하의 범위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시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언제 하게 되냐면 8월 달에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이 8월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하를 처음 봤으면 될까? 자 중간고사가 10월이에요. 그럼 8월 달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되는 공부는 고등수학 하 과정에 조금 난이도 있는 공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고등수학 하의 심화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개념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내가 유형 공부를 하고 있고 그거를 9월 달이 돼서 복습을 해보고 오답해보고 10월 달에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쭉 줄을 세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1, 2, 3까지 정말 선점하고 싶어 좋은 내신 등급을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때 고등수학 하의 심화 과정을 듣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고등수학 하를 언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봐야 된다는 게 결론이 뭐야? 네, 이때겠죠? 12월 그리고 1월, 2월 이 세 달의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해놔야 되는 과정이 고등수학 상과 하 이 두 개의 과정을 다 끝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거기까지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번 퀘스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왜 벌써부터 해야 되느냐? 누구나 겨울방학 때부터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누구나 한 번씩은 보고 올 거고 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늦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사실 겨울방학이든 여름방학이든 방학이 끝날 때 이 질문 답변 게시판으로 비공개로 상담을 문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중에 꼭 이런 질문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방학 때 이러저러 해서 공부를 정말 거의 하지 못했다. 사실 저희 지금 이제 1, 2단원 하고 있거든요. 이래도 될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내신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항상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는 당연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어, 누구누구 땡땡이 누구야. 지금부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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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우리가 하도록 하자. 그리고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고 계획표든지 어느 정도 수정을 해주고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정말 좀 빨리 더 좀 시작하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알겠죠? 여러분 그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3월달 학교에 딱 들어가게 되면 사실 지난 과정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우리 정말 완전히 앞만 보고 질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의 점수는요. 여러분 학기 중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방학 중에 올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실 이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수학 상 과정이 굉장히 연계율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수학 상을 딱 공부하기에 적절한 정말 최상의 시기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사실 고등학교 수학, 고등수학 상 과정이 이렇게 3개의 대단원이 있습니다.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3개의 대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항식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곱생공식과 인수분해요. 굉장히 익숙하죠.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있어요. 2단원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잘해야지 여기 있는 부등식 과정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따라갈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이 중학교 3학년 수학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 어느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고등수학 상을 시작을 한다라면 가장 가성비가 높은 공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마음가짐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고등수학 상과 하를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안에 다 마스터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나 노베야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선생님 저는 수학이 조금 부족해요. 좀 보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등수학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었던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가물가물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떡하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무료 특강을 개설을 해놨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조금 두려워하는 함수 특강과 도형 특강을 열어두었습니다. 자, 함수 특강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중학교 2학년 함수부터 시작해, 얘들아. 1차 함수 기울기부터 선생님이 정의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필요로 되는 함수까지를 총망라해서 이렇게 쭉 6강으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이 함수 특강을 들으면 진짜 6시간 만에 합리니를 탈출할 수 있어. 알겠지? 자, 도형 특강은 중등 도형으로 4시간의 총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고등수학에 나오는 뭔가 도형이 고등수학에서만 배우는 멋들어진 뭔가 어렵게 생긴 도형의 지식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거는 중학교 도형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과정 중에 배웠었던 무계중심, 평연사변형, 외심, 내심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서 그 개념들이 완벽하게 좀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셔야만 고등수학 상의 마지막 과정인 도형의 방정식도 어려운 도형의 방정식도 여러분들이 잘 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획표를 한번 세워볼 건데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목표를 결정하셔야 되겠죠? 목표를 설정하세요. 고등수학 상 그리고 하 자, 두 번째는 분량을 결정합니다. 시간 안배를 하는 데 있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수업 메이크 라이트 상하 수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는 뭔가 강좌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강좌에 강수를 확인하세요. 고등상은 46강 그리고 고등하는 33강이다. 자, 이렇게 총 강수를 체크를 한 다음에 12월, 1월, 2월까지 12주 정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약 80강 정도의 수업을 어떻게 내가 들으면 이걸 완강을 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예를 들면 1주에 7강씩 들으면 완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그치? 1주일 동안 내가 7시간 할애를 하면 돼. 근데 원칙이 있죠.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은 이건 수업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받아 적거나 하겠지만 이해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이해한 것을 반드시 연습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할애를 해서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 못해도 7시간 동안의 복습 시간을 같이 계획표에다가 넣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 시간을 같이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계획표를 너무 빡빡하게 세우시면 안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 7일 중에서 6일 정도까지는 월, 화, 수, 금, 토까지는 계획표를 작성해놨어? 하루는 완전히 풀로 비워두는 거야. 알겠지? 풀로 비워둬서 이런 게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친구가 축구시합 생겨서 축구하러 가자 할 수도 있고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나 고민이 생겼어. 나 오늘 하루만 놀아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낭만도 즐겨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해서 내가 계획을 지키지 못한 날이 생겨?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여분의 하루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너무 빡빡하게 세우면 하루 내가 계획표를 못 세우게 됐어. 이게 자꾸 밀리게 되거든. 그러면 그 계획표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돼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여유를 주자. 그리고 이 여유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좀 따로 보충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면 그걸 보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쵸? 세 번째 원칙입니다. 계획은 원래 그거를 내가 세워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계획표는 원래 계속 수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사실 선생님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 이건 되게 긍정적인 단어인 것 같아. 내가 뭐 계획을 세우고 3일은 그래도 훌륭하게 했는다라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작심삼일을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기간을 정말 알차게 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참고사항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절박하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절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냉정하게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 그치? 친구들하고도 놀고 싶고 있을 텐데 공부할 때만큼은 내가 이제 공부해야지? 마음을 먹었을 때만큼은 정말 단호하게 여러 가지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12월 한 달 잘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만날게요.